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소기업청이 왜 무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도와주게 성장해주는 그런 우리나라의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청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무능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에는 이렇게 EU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정말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이 안에 가보면 도매상이 있습니다 이 도매상들은 365일 항상 열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어쩔 때는 하루 매출이 몇십억 이상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달러 돈으로 하루 매출이 몇십억의 거래가 성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정말 많은 도매 중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도매상가로 물론 장사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하품을 하고 있죠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외국인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정말 다양한 제품도 있어요 정말 외국인 중에서 백인뿐만 아니라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 가가지고 많이 구매합니다 대량으로 구매하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런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전시회 가가지고 돈 여러분 이 코너 이 부스 코너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데요 중국 가가지고요 이 하나에 한 600만원을 합니다 여러분이 60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청에서는 나라의 세금으로 300만원을 그 정도로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300만원 자기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호텔비 같은 건 여러분이 직접 다 쓰고 그러면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 지출이 돼요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중국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러고 제가 아는 친구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인데 제 아는 친구가 아는 분이 중국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500만원 날렸어요 500만원 날리고 그냥 한국에 귀국했어요 근데 그런 중소기업청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에 수두룩해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해외까지 나가야 할 정도가 여유가 없는 사람도 많고 그냥 아휴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몇 천 개가 있는데 그걸 다 해외 나가가지고 맨날 전시회하고 그러라고 말도 안 돼 돈이 얼마나 깨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음식 장사하고 똑같습니다 음식 장사하고 똑같아요 음식이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쳐다봐도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릅니다 음식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음식이 이게 맛이 있는지 맛없는지 음식은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랑 그것도 중소기업 제품이랑 똑같아요 이게 음식을 먹어봐야지 이게 맛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알리바바랑 비슷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리바바 바이코리아라고요 바이코리아라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긴 한데 여기도 그냥 드럽게 등록하는 것도 드럽게 어려워요 사업자 등록증 올리고 그런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여튼 드럽게 까다로워요 우리나라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행복 서울에 있는 행복한 백화점이라고 여기에 한 제일 꼭대기 층 제일 꼭대기 층에 있는데 여기 가시면 우리나라 중소 제품이 있긴 있어요 여기 가면 상당히 있긴 한데 여기에 대부분은 생활용품입니다 한마디로 생활용품만 입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강아지 똥패드 이런 걸 입점하려면 조금 어렵죠 그러나 이런 스피커 하여튼 경보기 스피커 이것도 국산이죠 근데 그럼 이런 걸 백화점 안에 입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서류를 거절해버려요 여기 여기는 백화점이고요 우리 그런 제품은 취급 안 해요 여기다 그런 저런 스피커 같은 걸 올 수가 없어요 경보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나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런 포크레인도 이런 것도 다 국산인데 중장비인데 당연히 못 들어가죠 이런 것도 두산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그런 중국의 그 이유도시 어디 있어 여기 이유도시 이런 것처럼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이걸 서울 땅에다가 만들 수 없어요 서울 땅값은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지만 어디 다른 우리나라 조금 지방 내려간 지방 쪽에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만들려면 얼마 정도 하냐 아주 화려하게 만들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한 1조 원 정도 사용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해 중소 여러분 신기하게도 중소기업청이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돈은 이빠이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청 1년 예산이 얼마냐 직원들도 많지 않은데 17조 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17조 원 이 돈은 과연 어디로 다 들어갈까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8조 5천억으로 중소기업 융자 융자는 지원해 주네요 그래서 17조보다는 좀 낮게 한 10조 원 1년 예산이 10조 원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청 얘네들은 그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기업들은 돈을 기가 막히게 잘 써요 얘네들은 어디다 쓰냐면 저도 공기업에 옛날에 다녔습니다 저도 공기업에 다녔는데 어느 공기업을 말씀 못 드리지만 옛날에 우리 팀장이 막 룸살롱도 잘 다녔어요 왜냐 주위에서 접대가 많이 옵니다 공기업 여러분 팀장이 한번 대보세요 주위에서 막 접대가 막 오고 형님 우리 제품 납품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돈 이빠이 그래서 이런 큰 돈이 왔다 갔다 갑니다 여러분 서로 아는 사이에 룸살롱은 접대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중소기업 살린다고 해도 이 중소기업청에다가 딱 돈을 집어넣죠 그 돈은 절대 중소기업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신기하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해외 자원도 하여튼 됐어요 하여튼 무능해요 중소기업청은 하여튼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만 얘네들 하여튼 무능해요 하여튼 27조원에서 1조원이라도 아까 그 건물 1조원이라도 차라리 건물을 만들고 지방에다가 이 건물을 만들어주고 차라리 그 우리 중소기업청이 여기다가 한 이렇게 한 이 정도 크기로 월세 한 30만원 한 달에 30만원 내라고 그러면 아마 저희는 낼 거예요 3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로도 이런 도매 상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이런 도매 상가를 만들어주면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